야 배수진, 굴직으로 홍보실에서 계약직 사안 뽑는다. 미쳤니? 왜? 요즘 대학가 졸업한 파릇파릇한 것들 때문에 백날 이력선에도 소용없다며. 야, 여기는 원래 알던 사람들이니까 좋게 봐줄 거 아니야? 야, 딱이네! 응, 그치? 내가 거기서 무슨 진상을 떨고 나는데 거기 내 발을 어떻게 다시 기어들어가, 어? 내가 신체폭각서를 쓰는 한이 있어도 굴지는 절대 못가. 안가! 굴지 그룹은 어렸을 때 저에게 꾸미자 희망이었습니다. 굴지는 제게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 배수진 씨. 네! 정지원 관두고 계약직으로 다시 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이렇게 금방. 이거 여기서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그, 굴지는 어린 시절부터 저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유가 있는 사랑이었죠. 굴지 그룹은 저한테 돈을 주시니까 저는 당연히 사랑을 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오늘 면접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 내가 안 간다 그랬지? 너 정말 왜 그러냐, 사람 쪽팔리게. 아니, 다는 뭐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이 사람 문자 진짜 끈찍이게 보내네. 누구? 특정 위기사? 맞구만. 뭐, 사랑한다고 운전 알리는 거야? 사랑하는 배수진 고객님. 대출금 상한 기일이 지났으니 조석환 씨. 네. 네, 제가 배수진인데요. 네? 뭐라고요? 아, 예. 아, 근데 저, 그게 진짜 저 맞아요?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은행이야? 나, 굴지 계약직 취직 됐대. 야, 진짜? 야, 집회.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와. 잘 된 거 맞아? 야, 완전 잘 된 거지. 나가자, 나가자. 배수진 사회복기 기념으로 허찬영이 맥주의랑 쏟아. 야, 너는 남의 돈으로 인심 좀 쓰지 말아줄래? 야, 가자, 가자. 하. 야, 저는 남의 돈으로... 하면 되 deny. 허찬영이 왔어, 이 자씨, 점심은 내가 쏠게. 배수진. 뭐 이런 게 묻혀있어. 수진씨, 일찍 왔으면 청소나 좀 하지 그랬어. 그나저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님? 이제 배드레님은 아니잖아요. 신자 어때? 배신자. 아이고, 배야. 오늘 어떻겠어요. 저는 다 좋아요. 아, 저, 저, 기자씨. 네? 저, 회장님 비서실에 좀 갖다 드려. 아이고, 귀찮아. 아, 이 비서실 자평한 거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번에는 또 뭐해요? 다이아반지. 그것도 흑달 양으로 해달래요, 또. 아니, 나 무슨 사랑의 큐피트야? 왜 이 한겨울에 흑장님이 생활을 구해다 줘. 어, 또 디자이너한테 호피무늬 코트 주문해 줘. 아니, 사랑을 만들려고 직접 만들 것이지. 왜 나를 사용하냐고. 누가요? 회장님이요? 아, 그래 물어보라 마라. 아, 그래 대성공이었지, 대성공. 내 평생 카드도 처음 써봤어. 마지막에 당신의 케이크. 이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거구만, 어? 그래, 내 거 소개할게. 나이 차이가 쬐끔 있긴 한데. 아, 요즘 뭐 그게 대순가, 어? 아, 너 그럼. 당연히 개박히게 이쁘지. 그래,ELLER 이거. 당일. nå съ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